쟤 쟤그랴 일단 머리에다 다 쏘자 치명댁 터지면 한방에 죽겠지 아이 뭐야 쟤그랴 총을 총 쏟아 enrichment 포러맨님 어서오세요 아 바로 들켰어 쟤 뭐야 야 너 너 왜 그랬어 일어나 빨리 얼굴 맞추기가 힘들어 아 처음부터 잘못했어 불 끄고 천천히 갔어야 되는데 여기 약품 먹고 닭 돌아와야겠다 이럴 때 먹으라고 있는 약품인데 제트하나 먹고 몰핀 먹고 버프하나 먹고 아 씨 중독됐잖아 닉네임 단소바님 어째어째서 버프하나 먹고 제트 몰핀 다음에 싸이코까지 에이 아아 아아 아유 추정감사드립니다 일단 싸이코 아유 싸이코 바로 중독이 돼 약품 먹을 때 정말 중독되는 것 때문에 가슴 졸이면서 먹어야 된다니까 어 어어 아이씨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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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렇게 들러서 안먹어 아이씨 그냥 싸워 그냥 싸워 됐어 됐어 치사 치사 빤싸서 안먹는다 자 일단 자 일단 어 뭐야 얘 오와 얘 여기 있었구나 얘 여기 있었구나 얘 여기 있었구나 야 에너지가 저거밖에 안달았어 팁 푸 네 이거 여기서 어쩔 수가 없어 약 먹어야 돼 저거 못들어 은신도 지금 아 가죠 스텔스 보이 액티베이티 이럴때 쓰라고 주는 스텔스 보이야 스텔스 보이 액티베이티다 아휴.. 아니.. 아니 스텔스 보그 액티베이트인데 왜..왜 들킬거야? 아니 스텔스 보그 액티베이트인데..아..찌! 스텔스 보그 액티베이트인데..아..찌! 제게라..좀 청청해볼까? 어떻게 들켜? 이게 잘됐냐? 너네? 웃긴놈들아.. 아무것도 없어 임마.. 아야 스텔스 보그 액티베이트..시간 짧은데..빨리!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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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몬데어? 야..씨.. 스텔스 보그 액티베이트.. 스텔스 보그 액티베이트.. 수류탄 플레이를 못하네.. 아.. 은..은..은신질조를 꼭.. 정말 빨리 찍어야겠네.. 야..게다가 되게 오래있어.. 있어, 아, 어떻습니까? 아, 에, 에, 풀릴 생각을 안 하는데? 풀릴 생각을 안해.. 야 리밸런스가 진짜 완전히 게임 난이도를 엄청나게 높여놓는구나 아 이것도 이러네? 이게 진짜 스트레스보이는 공격용이 아니라 도망가기 위한 용이다 벌써 끝났어 참 야 이러면 먹는 의미가 없잖아 스트레스보이는 먹지말고 아니 그냥 그냥 붙자 뭐 게임 오버다 이 자식아 게임 오버라고 그렇지 야 이러면 타는거 봐 그렇지 뭐 이러면 뭐 야 맞짝 떠 어 뭐 오 governments 오오 paranoid 개개 미살렁처였어 오윗 미살렁체를 아 이거 정말 어렵네 아 은신이 제대로 원래 슈퍼모터트들은 은신의 완전 쥐약이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정말 어려워지네 어 게다가 엄청 잘 발견해 왠진 모르지만 왠진 모르지만 자 은신이 자 은신 치명타 죽을 생각을 안해 왜 와하하 일단 총 떨어뜨리고 한방에 떨어뜨려 어 오케 오오오오오오오 미사일 야잇 야야야 소리소리아야야 일단 떨어뜨려 떨어뜨려 뭐야 왜이래 일단 떨었어요 와 미사일 맞춰 한명 더 덤벼보시지 덤벼 예 게임 끝났어 일루와 오오오 안돼 안돼 미사일 맞춰주세요 아이 쟤기라 래기 중 아들 나 작다고 그냥 그래 무강이나 보냐고 난 스팀팩 있거든 너희들은 스팀팩 없잖아 나 총알도 많아 총알총알이 막쓰려 뭐야га 너 한 번 더 해보자고? 야 거의 총알이 200발 쓴거 같은데? 탑 어쩔 수 없어요 야 스텔스 보이 두개나 주네 확실히 스텔스 보이 써서 지나가는 곳이긴 한거 같아요 스텔스 보이를 두개나 주는거 보니까 미셀런처도 룰팅하고요 자 타냐 5.56mm는 그래도 여기서 좀 만주면서 그래도 쓰게 하네 다행히 다 돌아왔지? 저기 안쪽도 다 봤고 자 스팩 하나 다 붙고요 저장하고 아 어 레이저 라이플에요 이게 어디야 레이저 라이플인데 아 왜 매우 어려움인데 뭔가 열쇠가 잠시만 잠시만 매우 어려움이라도 이제 탈 딸 수 있지 않나 내가 잠시따가 몇시지 안되는구나 음 뭐 있는거지? 미니 노크랑 스텔스 보이랑 메탈 메탈 암호 있는거 같은데 필요없어 괜찮아 괜찮아 스텔스 보이랑 자 데리고나죠 어? 얼레? 야 야 그래도 저기는 같이 내려와야 되나보네 원래 여기 통과 안하고 쉽게 그냥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내가 다 처리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온건데 저기 저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수 있을줄 알았지만 안되네 안되면 같이가서 뭐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오는게 아니라 같이 내려가야지 얘랑 자 보관서 메인프레임 접근 잠금 해제 자 가자 가보도록 하자 자 자 같이 왔죠 자 잠깐만 하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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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만 있nuts먹다. 지금다가 저 쪽으로 가면은 쇼크를 신긴 하지만 어 뭐 그런거 같은데 뭐라고 하는데 어 україн 자, 한 번 더! 오케이! 야! 야, 내가 어디있어? 너, 너 다쳤지? 너, 너 겁나게, 겁나게 맞은 것 같은데? 괜찮네? 나만 다친 거야? 여기 이제 자,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인데 저는요 다 가볼 거예요! 있는 길 없는 길 다 가볼 겁니다 자, 레이저 피스톨 이제 너무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메은 욕심 자리에서 욕심 자리를 만들어둔 스마트 타이밍 욕심 자리에서 욕심 자리에서 욕심 자리에서 욕심 자리에서 네 저기로 쇼컷 이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예 애들하고 못싸우잖아 지금 지금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요 초반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다 이제 뭐 이렇게 싸우는거는 그냥 대충 그냥 다 피할텐데 경험치때문에 최대한 지금 레벨을 올려야돼 팟스지래 다 시스템 액티베이터 다 시스템 액티베이터 코만더 자 레벨을 쏘기 전에 난리나 난리나 담배 안 버리고 야 너 거기서 혼자 싸우다가 너 죽으면 안 된다 아 프로텍트롤이구나 죽어 저장하고 자 여기 아까 그 돌아온 길이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열리던 문이죠 이거 과학이 67 이상 필요하대 나 과학 몇이냐 어 50이에요 50 대 67이면 17이 더 필요한건데 예 과학 가운을 입어도 과학 가운이 10 올려주니까 어차피 못왔네 저기로 뭐 저기로 올 수 있어도 올 생각도 없었지만 일단 어 약폭 하나 더 먹고 어 아 여기가 그거지 여기가 어 넌 넌 나는 너를 쏘는데 넌 날 못 쏘네 퐁 퐁 어어어 어어 아니 저 무서운 자식 펄 펄스 폭탄 아 어 어어 아 엏 안 맞어 엏 자 너 로켓에 쏘지마 자아 한번더 하나 더 좋아 쟤는 총으로 아무리 갈겨봤자 총알이 아까워 옆으로 피해 옆으로 피해 옆으로 피해 자아 야 쟤가 시선을 끌어줘서 금방 죽일 수 있었다 얘도 좀 고생 오오오 뭐야 오오오오오 뒷판 저거 뒤에 뒤에 판 저거 뒤에 네모난 판 네모난 판 아 됐는데 아 저거 왜케 안찍혀 어 됐다 뒷판 저거 네모난 판 네모난 판 헛 에너지가 안나 휴 좀 다쳤지 이번엔 여기 스택 하나 받아 자 이제 좀 친해졌겠지 이거 이 여기를 다 끝내고 나야지 저게 진행이 되나보네 에이 여기 다 끝나고 나야지 저게 진행이 되나봐 이야아 좋아 자 멜그럼 탄약 안나오냐 에너지셀만 겁나게 나오냐 에너지셀만 어 퍼스트폭탄 에너지셀 에너지셀 아 그래 더이상 뭘 바라겠냐 내가 권리장정? 쿠키스타임 예 10mm 탄약이 많이 그 지금 있길래 지금 있길래 10mm 탄약이 거의 2500 아 1500발 정도가 있거든요 확실히 10mm하고 5.56mm 탄환을 많이 주잖아 어 어 어 아 아 아 영유가 좋긴 한데 영유수총이 총알에 비해서 그거 있으면은 총알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죠 네 네 그랬는데 디엣이라 갈려면 또 귀찮지 영유수총만 딱 얻고 웃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근데 나는 한번 시작하면은 예 디엣이 다 끝내고 오거든요 들어가면 일단 일단 들어가면 다 끝내야 돼 히 힫 근데 DS에요 DLC 그거 영유수총 하나만 얻고 다시 나와도 되요 거기는 왔다갔다 걸을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니까 디엘스가 종료에 한 번 들어가면은 끝까지 못하.. 뭐.. 다 하기 전까지 못 나오는 데가 있고 근데 거기는.. 왔다갔다 걸을 수가 있는 데라 어? 거스트 거스틱? 뭐 갖다 준거야 얘? 자 가자 여기에서 쓰려고 잉크도 이미 갖고 왔어요 디털펜도 있어야 되네 참 디털펜.. 넌 우리의 위험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최선의 군대와 우리의 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넌 내 집을 잃어버렸다 근데 아직은.. 내가.. 뒤탑펜도 필요했었나?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 우리의 권력을 잃어버린다 이 정의는 여기가 필요해야 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권력을 잃어버린다 우리의 권력을 잃어버린다 내가 두번째로 분명한 설명은 그 버튼 그 위에 내시겠군 내 존재는 내 역할을 잃어버린다 좋은 그는 당신이 잘 깊은 것과 그는 당신이 잘 깊을 수 없는 것과 그는 내 국회에 대한 존엄성은 그는 내 존엄성은 내 존엄성은 당신의의 역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죽음을 잃어버린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죽음을 잃어버린다 그는 무엇일까요? 그는? 래피아? 피스톨? 그럼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손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요 장단 좀 맞춰놔 볼까? 저게 제일 좋죠 모자 얻을 수 있죠 저 모자가 되게 좋아요 어... 어 설득이 빨풀 내가 영국군을 속이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내 정직함을 윗칭하게 해줘 아... 아... 어떻게 완성한 모직품을 만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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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잉크 잉크! 그래 나 잉크 있어! 잉크만 쓰면 됐지 어 잉크... 가져오겠어 잉크 갖고 왔는데? 자 잉크 자 완벽한 독립사람문이네 여기에... 저거... 저기... 가발이 있을텐데 여깄다 버튼에 가봐 이게... 어 인지력이 떨어지네? 디버프가 붙었네? 와... 디버프가 붙었네... 야... 진짜... 야 디버프가 붙었어... 야... 야... 빌어먹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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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서 터지니까 내가 죽네? 아 야 야 쟤를 아 이거 죽이면 안되겠구나 아 뭐야 이거 다시 해야돼? 아 저장 안해놨구나 아 이 바보같은 그래 자 됐구요 아 나이티 또 없나 책? 전쟁정책이나 뭐 돈될만한거 없나? 아 이거 열어야 되는데 이거 열려면 이걸로 여는거였나? 음 그러네요 자 자장하고 자 정크타운에 어리석인 상인이야기 책안없고 여기 얻을게 참 많아요 음 금고에 독립선앞문 독립선앞문 독이 가져갈 필요는 없죠? 잠만 진짜를 놓고 가져가고 가짜를 여기다 넣어놓을까? 독립선앞문 여기 있을텐데 독립선앞문 독립선앞문 가짜 가짜 독립선앞문 가짜 독립사람 아 뭐야 없네 자 없네요 야 우리 완료했어 동네사람은 동네사람은 가자 더 얻을거 없나? 여기 이거 얘네들 말 들어보면 역사를 좀 알 수 있어요 브라운 역사를 네네들 뭐 지들이 뭐라고 뭐라고 한건데 진짜 말을 하거든요 네 경험치가 아까우시다면 얘네들 하나씩 다 깨워가지고요 하나씩 다 때려서 죽이면 돼요 그럼 경험치 얻을수있죠 자 나가자 상품권도 좀 바꾸고 상품권도 좀 바꾸고 참 지능이네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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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gni 과거 까다 떠물고 자 스테 compatibility 가야 할 수 있나봐요 가죠 네 힘든 여정이었어요 가서 완료만 하면 되니까 잘 따라오고 있지 이쪽에서 오른쪽 이쪽 끝에서 왼쪽 여기 자 귀양념 좋아 귀양념 좋아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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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보게 갔다 왔어 음 동네 사람은 자아 어 또 어 어 아 아 얘한테 밖에 못하자 어차피 그냥 뭐 얘한테 팔고 100개 밖에 안주네 네 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야되요 조심하시고 뭐지 됐어 됐어 자 쟤한테 말을 걸어야되는데 얘 어디갔지 어 있다 뭐지 다시 한께 해보는게 어떻게 해 너 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님 아 아버지 예 아버지가 총료 사이머 그래서 내가 내 그가 가장 좋은 말이었어? 엄마가 걸리는 것 같고, 우리 모두 모두가 얘네였어. 그러지 않았NS. 그가, 로봇인은 핫ben이임. 핫힛.. 그가 그거 합리적이지. LINLINLINI어? 14살짜리.. 제 malfunction은 여기 남자를 떠났어. 首를 정했고, 안녕히 지냈거야. 어느 정도의 죽을 말한다고. 단순히als 남을 그런가가 생략하지 않냐? 어디에 갔지? 그리고 내가 에 vem하지.. 혼자 죽는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좋겠는데, 지야할 수가 없냐. 내가 이 노트를 발견했어 자아 자아 언더월드 한참 뒤에 가보면 얘가 총알을 미친 대신 많이 갖고있어요 자아 SMG를 10미리탄을 얻었어요 이게 이것도 내구도가 꽉인가? 어 내구도 꽉이네 이게 데미지가 주한농보다 훨씬 세요 이거 말이 돼? 네 훨씬 세지만 똑같네 주한농이랑 비슷하네 유니크하고 일반 무기하고 데미 차이가 확 나니까 확실해 근데 이거 왜 양손으로 다녀 그러고보니까 한손 무기인데 반 fest 등에다가 매네 Cru в chaque 뭘 한손으로 한손인데 양손으로 바꿨놨네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잠시만요